샬롬 벌써 마지막 밤입니다 비가 안와서 좋습니다 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이곳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길과 진리어 생명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어제 새 친구를 만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제 우리를 생명과 부활로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쫓아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열정의 표상이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를 순장으로 부르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를 평생 순장으로 살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캠퍼스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순원들이 가을 학기에 쫓아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캠퍼스에 새로운 부홍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백문일담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이제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곳을 떠나면서 우리가 결코, 결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중심에 모셔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죠? 할렐루야! 진정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저는 첫째 날과 주째 날은 빛 때문에 마음 조화렸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놀랍게 만드셨고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그 특별한 존재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새 친구들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그저께 예수님을 영접한 새 친구들 어제 우리가 또 우리 마음에 온전히 중심에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사실은 첫날은 하나님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셋째 날은 성령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우리를 연합작전을 통해서 돕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톤 같은 것이다 여러분 마라톤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100미터는 땅 하면 죽어라고 뛰면 됩니다 근데 마라톤은 그렇지 않죠 마라톤은 뭐가 필요합니까?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전략이 필요하고 전략만 필요한 게 아니죠? 괜히 쓸데없는 대로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목적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목적지를 알고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목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목적과 연결돼서 어떤 말을 합니까? 리그 워렌 같은 분은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반 코비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들에서 뭘 얘기합니까?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가장 처음에 알아 Begin with the end in mind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을 갖다가 가지고 시작을 하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항상 우리가 시작할 때 어디를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세계 인간 발달에 연구하는 3대 석학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디어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인데 그걸 가지고 30년을 연구했습니다 인간 발달이 어떻게 되는가? 30년을 연구해 가지고 책 하나를 냈습니다 그 책에 모든 자기의 연구를 갖다가 다 집어넣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목적, 목적이 인생이 없다면은 뭘로 빠져버리냐면 쾌락주의로 간다는 겁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향락의 젖음은 순간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 향락 속에서 살다 보면은 순간은 기쁠 수 있지만 그거는 조금 이따 공허함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미국 대학을 조사해 봤습니다 대학생 평균의 45%가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45%입니다 하버드대학은 더 심각하죠? 85%였습니다 명문대학이 있으면 우울증이 심각한 거예요 이분이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인생에 고모함을 느낄까? 거기에 보면은 동기가 없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가 동기가 없어요 그런데 동기를 쫓아가 보니까 동기를 부여하는 게 바로 뭡니까? 목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목적이 부재할 때 동기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목적이 없다 그걸 갖다가 인생에 어떤 사람한테 목적이 없다는 건 뭐랑 비교하냐면 마치 배에 방향타가 없는 것 같다 배에 방향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류에 떠다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경험한 사람이 있죠 그걸 가지고 심리학 유명한 심리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도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씁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빅터 프랭클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아오시비찐이 그런 데서 수용소에서 3년까지 있다가 이 사람은 살아난 사람인데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죽었고 부모님도 죽었고 아내까지도 다 수용소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1946년에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의미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이 다니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가 살아났는가 그러는데 자기는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인간의 고난과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나야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더하겠다 그걸로 글을 써야겠다 거기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봤더니 목적에 근거해가지고 신념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감됐던 사람하고 단순히 그냥 생명 연장을 위해서 살았던 수감자랑 누가 더 많이 살아남았냐면 바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실패할지라도 좌절하게 되는 그걸 갖다 막아주는 방어 키즈 역할을 목적과 의미가 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을 굉장히 좋게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목적이 있을 때 평상시에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뭡니까? 인내를 통하여가지고 거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목적도 있죠 나쁜 목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친사회적이고 세상을 돕는 목적을 가진 것과 그러면 아주 나쁘고 반사회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을 가졌으면 어떻게 되냐 악의적인 목적은요 맨 처음에는 동기를 부여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자기 파괴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친사회적이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목적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추구할 때 자기와 남한테 이 세상에 유익이 된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맞지 않으세요? 그 책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런 걸 봤습니다 그 사람이 연구를 보면서 요새 보면 요리 프로그루즘에 뜬 사람 있죠? 백주부라고 그분 참 요리를 갖다 너무 쉽게 해요 보니까 저도 그래서 몇 번 봤는데 진짜 쉽게 하더라고요 재밌게 구수하게 말하면서 충청도 사투리 섞어가지고 재밌게 하는데 그걸 놀란 게 바로는요 그 얼마나 파워풀한지 우리 중3짜리 아들이 그걸 보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위대하다 그랬어요 제가요 근데 하나는 배우지 마라 설탕 너무 많이 넣더라 제가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 이 책을 통해서 뭐냐면 누구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삶에 의미가 있고 자기한테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남한테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한테 주신 겁니다 모두가 삶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과 함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목적이 있지만 목적이라는데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건데 뭐냐면 스스로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재미있는 걸 지난번에 봤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고독을 얘기합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건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있기 때문에 고독한 게 아닙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상경 속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소외했을 때 소외당한 사람이 느끼는 게 고독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독을 느끼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역설입니다 근데 바로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는 교회에 안 간다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한 교인 안나가를 거꾸로 한 거죠 교회에 안 나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아니에요 뭐냐면 공동체 삶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밤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헌신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한번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라는 걸 보면 참 요새는 흥미롭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가장 거기에 적합한 철학적인 뭐가 명제가 없을까 찾아봤더니 여러분 보시면은 그 서양 철학은 철학사를 쫓아가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양 철학사 모두는 누구의 철학의 이 세상의 각주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서양 철학사의 가장 원조일까요? 제일 중심일까요?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철학체계를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든 서양 철학은 다 거기에 각주를 달았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근데 대단한 철학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이 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겁니다 반짝반짝 빛난다고 다 금은 아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금속공학을 했기 때문에 보면은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그 이렇게 그 아연하고 아연하고 셀퍼라고 하는 황하고 학금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FES2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 두 개랑 철하고 딱 합쳐가지고 만들면 이게 사각형이 딱 돼요 육각형이 나옵니다 육각형이 나오는데 색깔이 완전히 금 같아요 그게 돌에 딱딱딱 박혀있습니다 황철석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 황철석 영어로 하면 파이라이셔라고 하는 건데 그게 미국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금같이 생겼기 때문에 바보의 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금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금이 아니에요 그냥 철하고 황의 학금일 뿐이에요 그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금이라고 쫓아갑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빛난다고 다 금은 아니다 플라톤은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빛난다고 다 금은 아닌데 금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 실질적으로 봐라 금보다 빛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진정한 참 좋은 것 온전한 이데아라고 하는 그 아이디아라고 하는 이상적인 그것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모아관념 그 사람은 동굴의 비유를 썼습니다 동굴에서 마치 사슬에 다 묶여있어가지고 밖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그림지는 그림자밖에 보지 못합니다 환영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 환영을 보면서 그게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인 줄 알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명제를 남긴 것이죠 반짝 빛난다고 다 금은 아니다 근데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을 보면요 이 빛난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것이 아닌데 그게 금인 줄 알고 다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알고 다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 세상을 요번에 느낄 수 있었던 게 요번에 우리가 연기하게 된 이 메르스도 그렇습니다 메르스도 제가 보기에는 바로 가짜를 쫓고 허상을 쫓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뭐를 쫓는지도 모르다 보고 또 그것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불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패닉 상태로 빠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없습니다 이미 뭐 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 의사들이 나와도 아무 신뢰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제 뇌에서는 어떤 생각이 딱 나냐면 좌 안의 쪽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말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람들이 이 세계대전을 놔두고 굉장히 두려움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only thing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the fear itself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바로 두려움 그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걸 느꼈는데 우리 사회는 뭡니까? 운의 쪽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습니다 감정, 느낌 그거에 끌려가지고 다 패닉 상태로 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나턴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인간은 마치 뭐와 같냐면 감성이라고 하는 코끼리에 이성이라고 하는 기수가 타고 있다 평상시에는 이성이 기수가 위에 타가지고 코끼리를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만 일단 코끼리가 어디로 감성이 결정하게 되면 코끼리가 가기로 결정하게 되면 그거는 아무리 이성이 위에서 올바로 지시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이번에 저는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나를 한번 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세상은요 그런 거에 쫓아가다 보니까 가치관으로도 희한한 가치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다 여러분들이 가치를 부여하느냐는요 여러분의 가치를 바로 거기랑 대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랑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는 돈이에요 돈 두 번째가 뭡니까? 외모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세상의 화두입니다 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놀랍죠? 자본주의가 완전히 그러니까 심지어 자본주의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만큼 돈의 한계가 꿈의 한계를 결정한다 이게 지금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거죠 돈의 한계 얼마나 가지고 있냐가 얼만큼의 꿈을 꿀 수 있냐를 결정한다 심지어 이런 말로 사람들이 푸념하듯이 하는 게 있습니다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얘기입니다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욕하지만 결국 자본주의를 욕하면서 자본주의를 피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욕하면서 강남 사람이 되는 게 꿈이다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죠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돈이라는 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시인들은 돈이 자본주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집어든 갔습니다 배에다 불을 켜놓으면 고기들이 몰려들시지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쇼윈드의 화려함을 보면서 달러가는 불나방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멋지게 금과 진짜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처음에는 동등하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그 종이 돼버리고 노예가 돼버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죠 외모는 어떻습니까? 외모요? 보십시오 세계에서 성형공학으로 우리가 넘버원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건요 저는 뭐 제가 그걸 가지고 탓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이냐 살아가는 분들은 참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꾸며도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자들은 14세대 평균 생리를 시작해서 49세가 되면 생리가 끝납니다 남자들은요 16살에 청춘이 시작해가지고 64세가 되면 폐경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생리하기 그렇습니다 생명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무시한 채로 그게 전부이냐 살아가요 그러면은 나중에 끝이 굉장히 비참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 봅취면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쾌락주의적인 겁니다 육체적인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 최근에 와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뉴스 보려고 9시 뉴스 보려고 틀면은 거기서 잠깐 한 2, 3분 보는데 끝에 나오는 곡에 있습니다 뭐냐면 조항조의 그놈, 그놈의 사랑 그거 아세요? 누구나 그놈의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 안에 나중에 가사가 어떤 것 같았어요 가사는 참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거기서 딱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사랑이 전부이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난리가 아닙니다 제일 안타까운 데가 뭐예요? 돈의 지배가 너무너무 큰 것 같습니다 셋 중에서 누가 최고냐 그러면 아마 돈을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돈으로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다 보니까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것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학가는요 완전히 모든 면에서 동아리가 다 전멸입니다 스포츠 동아리 특별히 거는 되지 않습니다 야구 동아리 이제 사람이 없어요 축구 동아리 문 닫고 있어요 우리 지금 젊은이들 같은데 대학 속에서 대학의 낭만이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다 스펙 쌓느라고 동아리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스펙 쌓는 것도 아니에요 뭐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대학생만 그럽니까? 다른 곳을 한번 보세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딜 봅니까? 한 번 터지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원전 비리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데도 보면은 방산 비리 비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통해서 보험 사기를 합니다 완전히 병원도 안 다니는 사람이 거기서 또 병원하고 짜가지고 가짜 소위 말한 나이롱 환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보험을 타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썩은 재료를 가지고 유치원에서 애들한테 먹이고 뭡니까? 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사회입니다 신뢰가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다 공동체 의식도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보면은 노인들은 노인연금을 얘기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냥 붙잡고 있고 또 노동계는 지금도 뭘 가지고 붙잡고 있습니까? 정년 연장이 됐으니까 임금 피크제를 해야지만 젊은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열리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손해를 받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의식도 전혀 없는가? 왜 그렇습니까? 돈이 지배해버리는 사회석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지금 목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현생을 봤습니다 세상을 봤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면 그 속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첫날부터 봤습니다 분명한 간화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독생장이신 예수 그리스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를 뭘로 만든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게 있어요 지금 부모가 자녀 안 돌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라도 그런 게 일어날까 봐 그런지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녀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두려움에 가득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직장 못 얻을까 두려움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두려움 내가 공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 온통 두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화실성은요 패러다임 쉬프트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는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패러다임에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뭘 찾습니까? 옛날에 하던 데서의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왜 스팩 얘기가 나옵니까? 다들 기업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기업 가서 뭔가 그 안에서 옛날 같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면접 보고 SSH 같은 거 옛날에 삼성시험 거 봐가지고 또 삼성 들어가거나 그런 관계되는 직원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이 몇 사람 뽑나 1년에 거기만 들어가겠다 거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건 더 이상 이런 좌압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창출 도구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 그러세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의 시대예요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상 창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지금 이번에도 우리 비즈니스 장학 그것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크게 할 겁니다 우리 캔캐도 완전히 그런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이제 도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같이 함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두려움은요 우리를 오금을 자리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두려움이 있다면 외치십시오 왜냐하면 두려움을 오래 놔둘수록 우리는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선 곤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 성교사가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런 복음 전환과 연결이 없이 삶을 산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고 온전히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완성을 하고자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 각자의 부름을 받은 영역 속에서 달라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그 사명을 잊고 살아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부터 바로 왜 만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나를 치료해달라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 상황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전만 빨아 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뭐냐? 성장을 해야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뭡니까? 보면은요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가 그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그러고 나서 더 나가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내가 너랑 함께하겠다 무엇을 하든지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나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뭐예요? 바로 이제는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출 때 그 우리가 원했던 처음에 우리가 필요로 해가지고 쫓아갔던 그런 모든 것이 다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뭐냐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를 쫓아다니다가 거기에 머물러선 안 되고 다음 단계로 봤을 때 먼저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원래 원해서 하나님을 쫓아갔던 거는 자연스럽게 쫓아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의 제자로서 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저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주인입니까? 나중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바로 그 주인의 자녀들이기에 바로 이 세상에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제가 참 느끼면서 한 게요 참 CC 학생들을 만나보면 간증 중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그런 자주 나오는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대학을 들어갔을 때 왜 들어왔지 모르고 이 학교를 떠나려고 그랬고 이 학교는 그냥 들어갔다가 정만 놔두고 나중에 다른 학교를 옮기려고 했는데 거기 CC 만났더니 CC에서 이 학교에 주인들이라고 가르쳐줘가지고 그 학교를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모마됐다 그런 얘기를 꼭 해요 저는요 그게 참 기가 막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를 다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뭐냐면 주인이에요 우리가요 전 지난번에 저희 꼬마가 책을 하나 보는데 책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Are you smart enough to work at Google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영어책인데 그걸 읽고 있어요 네가 구글에서 일할 만큼 스마트해? 영리해? 그런 책이에요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책이라기보다 책을 읽다가 보면 퀴즈들이 나옵니다 퀴즈를 막 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왜 이런 책을 읽니? 그랬더니 아빠 구글이 제일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 자기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스마트한 거 한 번 책 제목이 재밌어서 하나 봤다는 거예요 어디 가다가 책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책이 있어서 지금 읽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참 재밌다 그러면서 얘네들도 이런데 관심이 있구나 그러는데 얼마 전에 그게 나왔었습니다 구글에서 찾는 인재는 어떤 인재일까? 스마트한 인재는 어느 정도 스마트는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비슷한 레벨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복도에 떨어진 휴지를 주울 수 있는 사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거기서 딱 떠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요번에도 캠캠에서 여러분들 그 진짜 사회 속에서 쟁쟁한 분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분들이 지금 이제 멘토가 돼가지고 연결이 될 텐데 거기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핵심이 뭐예요? 열정 핵심은 바로 주인의식 같은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질문해 본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주인의식을 갖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세상을 변역하는 트랜스포마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뒤집어 엎는 좋은 의미에서 뒤집어 엎는 겁니다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그 사역을 함께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해나가야 됩니다 그걸 해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우리가 온전히 자유인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근데 자유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사실은 자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베토벤의 교양곡 9번입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 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이 그래서 원래 그 실러라고 하는 사람의 환의의 송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 작사를 붙였죠 교양곡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실러라는 사람의 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독일어로 보면 프로이데라고 하는 게 환의 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실러가 추구했던 것은 워낙 그게 조이라고 하는 그런 환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프라이하이트라고 하는 프리덤 바로 자유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실러가 추구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 모두가 자유하고 모두가 평등한 그것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스럽다는 것을 꿈꾸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분위기 속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하이트라고 하는 이 자유라는 개념하고 굉장히 그것을 연상시키는 프로이데라고 하는 이 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쓴 거예요 이걸 갖다가 베토벤은 대학을 다니면서 실러의 시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저장해놨다가 마지막으로 만든 교양곡 구분이 바로 여기에 이 베토벤의 자유가 나옵니다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온전히 자유함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유, 인간의 궁극적인 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요새 보면 멋진 삶을 살아남은 중에 가장 인상적인 책 하나를 골라보려면 여러분 그 책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조르바라는 그리스에서 조르바라는 그런 책이 있죠 거기면 니코스 카잔카키스라고 하는 카잔차키스죠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그 사람의 카잔차키스의 묘비에 써있는 말이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묘비명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이 사람의 자유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랑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랑 자유라는 개념은 단어는 똑같습니다 히피들도 자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자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자유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으로서 경험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분명히 섰을 때 말씀대로 그대로 했을 때 뭐가 생기는 겁니까? 누가 세상이 뭐라고 비판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내가 그들을 무시하겠다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바로 내가 그런 비평과 그런 모든 것을 자유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롭습니다 마치 사도바울이 내가 세상과 나는 서로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에 쓰셔야 됩니다 세상의 중심 그러면 사람들이 중심이란 것도 아 그럼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가 말하는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의 중심이 어딜까요? 몸의 중심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배꼽금방일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굉장히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배꼽금방일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사람 또 특히 가지고 혹시 심장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몸의 중심은 어딘지 아세요? 그거는 자주 변합니다 어디가 중심이 되냐면 지금 현재 아픈 곳이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죠 거기가 바로 중심이 됩니다 이 손가락 평상시에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손가락에 조그만 가시 하나가 박혔다 그러면 하루 종일 여기만 쳐다봅니다 그게 바로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요 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세상의 중심은 어딜까요?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치유가 필요한 곳이에요 전 그래서 항상 세상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을 때 여러분의 설 자리가 다 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영역이 다릅니다 그치만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가서 치료를 해줄 수 있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 가서 섬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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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우리가 섬길 때 뭐가 드러납니까? 인생의 의미가 드디어 드러납니다 인생의 의미 참 저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들러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합니다 타자 공원이다 남을 갖다가 남을 위해서 사는 건 남한테 유익을 끼치는 것 그거 이상의 보람 그 인생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 가끔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워렌 버펫 같은 사람은 돈이 그렇게 지금 그냥 관두고 이것저것 돈을 뿌리고 다녀도 다 뿌리지 못할 돈이거든요 근데도 일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도 캠컴 오신 분 중에 그분의 재산이 사실 좋단인데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다니세요 애플 워치 같은 거 막 주고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왜 그러고 다니세요? 왜 그런데도 열심히 일해요? 일이 하나요 뭐냐면요 그것을 하면서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내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만 그거에서 자기의 소속감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사는 거냐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이 결코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될 건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리를 위해서 살겠다 그럴 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인데요 이 함께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연구한 책 중에 커넥 영어로 하면 커넥티드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행복은 전염된다 우리나라는 행복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했는데 그 니콜라스 크리스트 해키스라고 하는 사람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랑 유시 샌디에고라고 하는 교수가 둘이 같이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수학적으로 풀어본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형성인다라는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CCC에 조인했을까요? 왜 CCC랑 연결됐을까요? 뭐냐면 여러분이 CCC가 맞기 때문에 온 겁니다 유유상정이에요 끌렸기 때문에 온 거예요 끌렸기 때문에 와가지고 두 번째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안에서 그 안에 있으면서 또 그 안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또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왔고 그 안에 속하면서 또 거기서 변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서로 상대방한테 영향을 줘요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한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친구의 친구의 친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공동처가 됐을 때 흥미로운 게 일어납니다 바로 창발성이라는 것이 발현이 됩니다 창발성은 뭐냐면은 이거죠 음식을 갖다가 마치 올리브유랑 간장이랑 섞었을 때 올리브유랑 간장의 맛이 섞어진 맛이 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맛이 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백주분은 항상 설탕을 넣는 게 설탕이 들어가므로 다른 맛이 나버려요 바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창발성입니다 요리에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됐을 때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연구한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을까 그러면서 이걸 6디그리즈 오브 세퍼레이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6단계만 걸치면 이 세상 전부 사람들이 거의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6단계만 걸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한국에서는 보통 2, 3단계 나누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3디그리즈 오브 인플루언스라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연구해 보니까 영향을 주는데 3단계까지 영향을 준다는 걸 봤습니다 연구를 해 보니까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사람의 행복 때문에 행복해질 확률이 15%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친구한테는 얼마냐 하면 이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의 친구인데 여기서 10%의 영향력이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사람한테는 6%까지 있습니다 3단계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걸 발견합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행복해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해질 확률은 9%가 올라가요 근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해질 확률이 7%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행복할 사람 불행할 사람이 1대1이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무조건 만나는 게 좋은 게 친구를 만드는 게 좋은 게 특별히 이 공동체에서 서로 친구를 만드는 게 좋은 게 여러분은 혹시라도 한 사람 행복한 사람 한 사람 불행한 사람 만나도 여러분의 행복한 확률은 2%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친구 삼아라는 거죠 여기 안에서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우리 백문일답을 하면서도 도전을 드렸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좋은 커플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좋은 형제자매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 혼자 못해요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하고 둘이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돼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부름이 달라요 오늘 말씀대로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뭘로 세우고 누구는 뭘로 세우고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저도 여기서 만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줍시다 배려합시다 또 사랑을 보입시다 서로가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 안에서 뭐예요? 우리만 성장하고 우리 씨씨만 성장하다? 절대 아닙니다 성장해서 뭐예요? 세상을 갖게 섬겨야 돼요 세상에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예수 그리소가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서로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눈으로 한번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시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아까도 제가 대학을 얘기했습니다 사회를 얘기했습니다 이 사회의 표현이 그대로 맞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보니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성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한 데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도 성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성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소입니다 예수 그리소가 바로 그 성한 곳을 치료하고 또 회복하고 또 그냥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성장케 할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죠 저는 캠퍼스를 보면서도 요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3포, 5포, 7포, 8포 뭐 이게 폭이 이르다가는 10포 뭐 10포, 11포까지 다 나올 것 같아요 어디까지 과연 갈까요? 이 포기한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캠퍼스로 이제 돌아갑니다 여길 떠나면은 그곳에 가서 여러분 뭐로 하겠습니까? 그 캠퍼스의 영혼들을 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간사님들이 부족합니다 간사님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성교사도요 지금 점점 더 성교사들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교사를 보내도 성교사들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들 은퇴하고 성교사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나라에 교회를 성장시켰던 아펜젤러랑 언더도 같이 20대에 와가지고 토마스 같은 성교사는 20대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목숨을 버렸는데 그분들의 지금 무덤이 우리 양화진에 가면 다 있어요 그분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로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삶이 우리의 교회의 부응에 너무 소중한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교사를 보내는데 우리 성교사 연령이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가질 않습니다 지금 뭔가 이 방향을 이 트렌드를 이 지금 경향을 뒤집어야겠다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게 비전 2020입니다 비전 2020은 2020년까지 우리 CCC가 지금 간사님들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2000명을 늘리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1000명은 국내에서 사역을 하고 1000명은 국외 사역을 하는 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1대 1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민족보고마가 중요하고 또 동시에 세계보고마가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다시 한번 잃어버린 캠퍼스 사역의 활력을 되찾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선교의 역량 선교의 그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되찾는 마중물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명, 1000명 별로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거로라도 우리가 열정을 더해가지고 마중물이 되게 하자 펌프에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할 때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듯이 우리가 바로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하자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바로 비전 2020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첫날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둘째 날인가요? 우리 콩고에 온 형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와달라고 했습니다 콩고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천지가 그렇고 중앙아시아가 그렇고 유럽이 그렇고 남미도 지금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만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 지금 우리 스페니시도 잘 못하고 저쪽에 보면 프랑스 사람은 프렌치도 잘 못하는지 아프리카에도 프랑크폰 아프리카 그래서 다 프렌치 씁니다 지금 여기 콩고 사람들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 우리는 못해요 떠듬떠듬 가서 영어로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왜 오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는 이 헤드 랭기지는 안 되더라도 핫 랭기지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몽고에 갔더니 몽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이에요 우리나라 화장법이에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다 이쁘대요 피부가 제일 곱대요 다 화장품 덕인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유리 유전자에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소녀시대가 지금 빌보드 차트 아니고 거기서 1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우리 옛날에 거기 보면은 저는 그걸 보면서 그 큰 미국 노래였습니다 지금은 소녀시대가 1등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뭘 느끼냐면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식을 갑자기 하나님께 사한 거 이 코리아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꿈을 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창문 안에서 세상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나가야 되는 그 길이 열려 있어요 전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과 헌신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비전20이고 2020년까지 간사가 2천 명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매년 우리가 100명 이상의 간사들이 나와야 됩니다 지난해에도 거의 70명 각각이 나왔습니다 80여 명이 지원을 했지만 그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간사가 되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간사가 되겠다고 그러면 사실 저도 간사 안 됐을 겁니다 뭐냐 하면요 간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뭐냐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가운데 간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일찍부터 품으시라는 겁니다 1학년은요 간사가 되겠다 나도 간사되고 싶어 그러면 이제 4년 되면 4년 남았거든요 형제 같은 경우에는 군대까지 갔다 하려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영어 시험 다 봅니다 영어 시험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훈련도 철저히 받으십시오 바로 준비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여기서 간사로 마음이 있지만 지금 이 경기에 서가지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틀리없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무조건 간사로 지원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간사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간사 무조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다면 간사로 지원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다른 헌신을 해주십시오 뭔지 아십니까? 챌린지 2020이라고 하는 헌신입니다 챌린지 2020은 뭐냐면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옛날 같은 우리 때만 해도요 우리 순에서 한 사람이 간사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직장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십시일반 해가지고 간사를 후원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학을 졸업해도 뭐예요?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수삼수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수삼수라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간사가 되더라도 처음이 너무너무 자비량으로 살아가는 우리 간사들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최소한 3년 차까지는 어느 정도씩 모금을 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금하느라고 부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얘기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후원을 해가지고 간사들을 돕고 있어요 지금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도 거기에 주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사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한 분 한 분이 뭐를 갔다 온 신하길 원하냐면 그 간사를 세우는데 내가 챌린지 2020이라는 데에 최소한 한 달에 만 원씩이라도 후원하자는 겁니다 스타벅스 두 번 안 가면 됩니다 가시더라도 조금 싼 거 먹으면 돼요 몇 번 그래가지고 간사들을 세워가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일꾼입니다 그리고 직접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일꾼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그게 바로 지상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소수한테만 너는 가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으로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쫓아갔지만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군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현신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었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님 안에서 큰 꿈을 꾸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꿈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 CCC 사는 비전 2020에 천명천명 국내 국회를 갖다 꿈꾸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진정 주님 내가 자격이 있다면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다른 곳에서 그런 걸 하겠다는 간사님들을 돕겠습니다 간사를 세우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캠퍼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거를 변화시켜야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변화시켜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한테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합시다 이 밤이 바로 헌신의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입니다 마라톤을 할 때도 사람들이 계속 뛰다가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치고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때가 뭡니까 마라톤어가 모험을 하는 겁니다 모험의 순간이 어느 때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승패가 결정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여러분이 들여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내가 이렇게 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시험해 보자라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 들여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가를 기대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미적미적 적당히 맞다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가는 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거는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기 전에 손해예요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여러분한테 준비해 주셨어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멋진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멋진 일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가 전신하는 겁니다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 이 땅에 너무나 할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봅니다 모든 것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것을 봅니다 지금 통일의 순간도 가까이 오면서 지금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마음도 있고 너무나 마음이 급합니다 캠퍼스도 주고 가고 있고 학생운동도 힘을 이뤄가고 있고 교회의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사회의 곳곳마다 부패로 만연된 이 사회 속에서 또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민족을 갖다가 선교사로 부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한테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간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제가 간사로서 최소한 3년이라도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을 또 계획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간사들을 세우는 일에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이제는 저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저의 인생을 드립니다 저의 의지를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한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소를 위해서 예수 그리소가 시작하신 그 일을 남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삶에 함께하면서 세상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캠퍼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캠퍼스에 돌아가서 순장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주고 가는 캠퍼스의 영혼들에게 삶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변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허비했던 시간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도 그냥 살질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제는 최대한으로 시간과의 싸움 이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선언하십시오 자기를 향해서 자기 몸 안에서 계속적으로 옛날의 예자를 향해서 이제 너는 죽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이제 네 말을 안 들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이제 오히려 살아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선언합시다 주여 주님을 갖다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캠퍼스에서 삶에서 나의 꿈에서 비전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아름다운 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곳을 갖다가 주관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밤을 주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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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